절대로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민요라고 해서 우습기 보면 안 되죠 절대 녹록지 않아요 꽉 점을 찍어 줘 옛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사람들 그러면 이제 저기를 해야 돼요 좀 조금 더 배워야 돼 뭐를 더 배워야 되냐면 장여사 개구리를 하나 배울까? 홍사령을 배울까? 개구리 짧은 거?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개구리 중에서 하나 다가다라 하고 새벽바람에 거기서 해야 돼 새벽바람에 연초롱 80페이지 댕기 끝에 하는 진주씨 옥고 허름에 밀어볼 수 그거 배울까? 106페이지 두 번째 보기예요 106페이지 두 번째 보기예요 새벽바람에 연초롱 이거는 78페이지에 있어요 46번 78페이지에 있어요 아니 반갑네 반갑네 그런 거 봐요 아 그러니까 새벽바람 선생님이 하신다는 게 그게 지금 78페이지에 있어요 78페이지 46번 78페이지 배워 볼까요? 겹쳐요 ridge 원래 중급에 있던 거를 고급에다가 넣어놨어요 따로 또 묶어 놨어요 자 아 어허 어 개야 어허허허허허기야 새벽바람의 연초롱 새벽바람의 연초롱 땡기껏 되는 진주씨 씰이 아니고 진주씨? 진주씨 왜냐하면 진주씨라고 할 수 밖에 없는게 조개에 눈물 저게가 C이잖아 조개에 있는 C잖아 진주가 이게 진주씨라고 해야 돼 땡기껏 되는 진주씨 진주로 그 진주를 다른거야 땡기 끝에다가 동그랗게 땡기껏 되는 진주씨 대단해 톡골을 맨이라 볼 수 아동 밑에 귀나미 아니냐 아동 밑에 귀나미 아니냐 미 아니냐 규희남이 아니냐 시장 허둥비 때 규희남이 아니냐 서올 서극 어극 어흐리 키워라 서올 서극 어극 어흐리 서올 서극 어흐리 키워라 서올 서극 어흐 어흐리 키워라 여기가 복잡해요 서올 서극 어흐리 키워라 시작 서올 서극 어흐리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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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흐 어흐 둥둥 내 딸이야 어흐 어흐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다시 새벽 바람에 연초롱 새벽 바람에 연초롱 땡기 끝 대는 진주씨 진주씨 하지 말고 땡기 끝 대는 진주씨 이렇게 세련돼 시작 땡기 끝 대는 진주씨 오오옷 고흐리며 밀와불숭 오오오옷 고흐리며 밀와불숭 문, 고흐리며 밀불숭 오오옷 고흐리며 밀와불숭 오옷 고흐리며 밀와불숭 구, 아니 그렇게 해야지 말고 저 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워버리고 여기서 다시 옷고 흐름에 시작 옷고 흐름에 빌와볼숨 빌와볼숨 다시 옷고 흐름에 빌와볼숨 시작 옷고 흐름에 빌와볼숨 오동 밑에 귀희남이 아니냐 오동 밑에 귀희남이 아니냐 설, 설, 극, 어, 극, 어, 리, 키워라 설, 설, 극, 어, 극, 어, 리, 키워라 오동, 둥, 둥, 내 딸이야 오동, 둥, 내 딸이야 새벽 바람에 연초록 탱기 끝에는 진주씨 탱기 끝에는 진주씨 웃고 허름에 밀어볼숨 어덩 밑에 귀희람이 아니냐 소홀 서흑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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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이 키워라 어흑 둥둥 내다리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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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이렇게 무용 갑시다 싹 뱃어 싹 뱃어 싹 뱃어 싹 뱃어 싹 뱃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